예외투기 아...뒀었다 이자식 나 오토바이타고 따라간다 빵을 해? 빵을 해? 그녀의 추격전이 시작된다 빠앙 좋아요와 구독 으아악 나 몇 살이냐고? 관세음보살 몇 살이냐고? 오빠 살살 아 10시 10시라서 괜찮을 거야 아니야 10시 넘어서 괜찮아 아니 결혼 생각이 없다고 왜 자꾸 누가 소문내는 거야 아니야 나 결혼할 거야 아니 난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뭐 하려고 엄청 노력하지는 않을 거야 안 오냐? 자꾸 비온 줄을 만들어 넌 뒤졌다 이 자식 나 오토바이 타고 따라간다 어떻게 빵을 해? 응? 빵을 해? 그녀의 추격전이 시작된다 빵 잃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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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 간다 좌표 찾았다 이물레 오토바이 하하하하하하 찾았어 쟤 총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싫겠다 어떡하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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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첨 bikes uje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악마 일자리 있겠네 하ена 위험해 anhнять 그래서 저거 됐어? 어... 아니... 걸프는...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귀엽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막 귀여운 척 하는 거라 그러면... 걸프는 똑딱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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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 분위기 쏘면은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시청자한테 뭐라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나 이거 좀... 좀 그렇다? 흥!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이 분위기 쏜 사람한테 뭐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다신 안 쏘겠구나? 나한테 뭐라해! 나한테 뭐라해! 내... 내가 잘못했어... 으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기다렸다 이 새끼 어떡하지? 와 큰일낼 뻔했어... 와 이렇게 죽었으면 진짜 너무 울었을 거야... 흥! 이따... 이따...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뭐야... 아 점프돼? 아 꽂혔다... 왜 까불어... 그냥 시체 밟아줘야지 이렇게... 야... 야... 왜... 까불어... 까불어가지고... 죽이지도 못할 뻔했어... 특별 나이스...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지켜주길래? 갔다와도 돼?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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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져가... 손 씻고... 손 씻고... 손 씻고... üyorsun이는 유 cub 경비가 나이스! 마음속에서 착한 사람 있을거야... 그냥 들어가지... 왜 이동했나... 길을 하기 위해서지... 간다... 출발! 분명히 한 10명은 잡지도 못할 거 웨소나 해상을 했을 거 같은데 개멋있지? 와 미쳤다 7번 개펜 따라가야지 뒤에 나 얘는 잡고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갈만한 데가 어떻게 비비면 되겠지? 잡기 전에 뒤에 한번 보고 올까? 갈만한 데가 맞네 갈만한 데가 저기도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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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쓰르러 쓰라 그랬어 미리 쓴다고 그랬지 이걸 위한 파이크였다 이 자식아 4명 3명 찾았는데 1명이 안 보인다 5명 Pos 5명 5명 4명 6명 6명 5명 6명 5명 6명 아 근데 자교장이 나가야되냐 이거? 창구로 가야돼 앵로 가야돼 오른쪽 위로 돌까? 죽었다 답이 있다 이렇게 갔는데 자리가 개별로면 어떡하지 저기 있네 내가 6대 연사 보여줄게 나이스 치즈 나이스 치킨 먹었다 왠지 미라만 치킨 먹을 것 같더라니 나이스 치즈 치킨 너무 잘 먹었다 그치 취uzzy 뜨거워 presentations 치즈 서비 Pas